1빵빵 2배달고사는 기초영어 특별판 오늘 12강 공부를 할 차례가 되겠습니다. 12강 보니까 111번 질문부터 질문 대답 요령까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질문 중에서 Do I have to? Do I have to? 그 질문에 대한 대답, 그걸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질문과 대답 한번 들어보고요. 설명 간단하게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들었어야죠. 대화를 들었는데요. 자 남자가 대답을 했습니다. 일단 그렇죠 긍정으로 대답을 한 거죠. yes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긍정으로 대답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it is necessary to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한번 들어볼게요. yes it is necessary to wear the uniform when you are on duty. 자 지금 유니폼 입어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한 거에 대한 대답을 했습니다. yes it is necessary to wear the uniform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it is necessary to 우리가 어색 많이 본 폼이죠. 모모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격을 하면 그런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반드시 모모해야 합니다. you have to wear the uniform. 그런 표현하고 좀 비슷하죠. 자 이런 틀로 뭐가 있어요? 우리가 배운 것 중에서 모모하기에 좀 어려워요. 힘들어요. it is hard to 모모하기 쉬워요. it is easy to 모모할 수 있어요. it is possible to 반드시 모모해야 해요. it is necessary to 유니폼 반드시 입어야 돼요. it is necessary to wear the uniform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it is necessary to wear the uniform 뒤에 뭐가 나왔어요? 설명해 줬죠? when you are on duty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be on duty 그러면 근무 중에 이런 의미죠. 당신이 근무 중에는 유니폼을 반드시 입어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틀은 두 개의 여기죠. 문장 두 개 when으로 연결된 그러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it is necessary to wear the uniform when you are on duty 좋습니다. 따라할 수 있어요? 자 한번 듣고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es, it is necessary to wear the uniform when you are on duty 네 좋습니다. 잘하셨어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it is necessary to wear the uniform when you are on duty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when you are on duty 당신이 근무 중에 그런 표현도 좀 기억을 해둬야 되겠죠. 이 특별편에서는요. 여러분들이 단어도 외우시는 겁니다. 새로운 어휘 표현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것도 꼭 명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시 한번 듣고 따라해 볼게요. yes, it is necessary to wear the uniform when you are on duty 네, 그렇죠. 저 근무 중에는 반드시 유니폼 입어야 됩니다. 이렇게 긍정으로 대답을 한 거예요. 좋습니다. 다음 질문 대답 들어보도록 할게요. do I have to wear a uniform? no, you do not need to wear the uniform 네, 여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부정 대답했죠? no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유니폼 입지 않아도 된다라는 표현입니다. you don't need to you do not need to wear the uniform 좋습니다. 한 번만 듣고 따라해 볼게요. no, you do not need to wear the uniform 네, 좋아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질문 대답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부정이죠, 그렇죠? we don't have a uniform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유니폼 없어요. 저희 회사는 유니폼이 없어요. so, you can wear whatever you want 이거는 많이 배웠죠, 그렇죠? whatever you want 당신이 원하는 거 어떤 옷이든지 you can wear 입으실 수가 있습니다. 두 개로 자를 수 있겠죠? we don't have a uniform so, 주어동사 그렇죠? so로 연결된 두 개의 문장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유니폼이 없어요. we don't have a uniform 그래서 당신이 원하시는 의상 뭐든지 입으시면 됩니다. so, you can wear whatever you want 좋습니다. 이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는 유니폼이 없으니 원하시는 의상을 입으시면 됩니다. we don't have a uniform so, you can wear whatever you want 네, 좋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we don't have a uniform so, you can wear whatever you want 잘라서 잘라서 갈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듣고 따라해 볼게요. we don't have a uniform so, you can wear whatever you want 네, 그렇죠. 우리가 많이 했죠. eat whatever you want 그럼 뭐예요? 원하는 건 뭐든지 먹어 이런 디자인이죠.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뭡니까? whatever you want 원하는 건 뭐든지 이런 뜻입니다. whatever you want 저희는 유니폼이 없어요. we don't have a uniform so, you can wear whatever you want 좋습니다. 다시 한번 듣고 따라해 볼게요. we don't have uniforms so, you can wear whatever you want whatever you want 이런 표현 많이 알아두시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꼭 기억을 좀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112번 질문 대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do I have to wear another size? I do not think this size fits you. 자, 남자와 여자가 주거니 박거니 대화를 했습니다. do I have to wear another size?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제가 다른 사이즈 좀 입어야 될까요? 여자가 뭐라고 대답했죠? 그랬습니까? 다른 사이즈 입으라는 얘기예요? 입지 말라는 얘기예요? 긍정으로 대답해 준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이즈 입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I do not think I do not think 많이 쓴 표현이죠? I think I don't think 그렇죠? 뭐 뭐인 것 같아요 뭐 뭐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뜻이에요. I do not think 뭐 뭐 아닌 것 같아요 이 사이즈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I do not think this size fits you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표현 동그라미 좀 쳐 두세요. this size fits you 그러면 이 사이즈가 당신에 맞다라는 뜻입니다. fit 동사는 뒤에 바로 그냥 사람 목적으로 쓰는 거예요. this size fits you 그러면 이 사이즈 당신에 딱 맞아요 이런 뜻입니다. 앞에 I do not think 가 들어가 있으니까 뭐예요? 이 사이즈 당신한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은 다른 사이즈 입어야 돼요. 질문에 대해서 긍정해 줄게요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this size fits you this size fits you 이 사이즈가 당신한테 맞다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 표현을 좀 기억을 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 문장이요 한번 듣고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한 번 더 해볼까요? 항상 말할 때 뭐예요? I think I don't think 이걸 꼭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I don't think 라고 얘기를 했을 땐 뒤에 부정할 필요 없어요. 사이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I don't think this size fits you I do not think this size fits you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부정으로 대답할 때는 어떤 표현을 쓰나요? 다음 질문 대답 들어보도록 할게요. Do I have to wear another size? No, I think this size fits you 자 비슷한 표현이 나왔어야죠? No 얘기했죠? 뭐예요? 아니요 당신은 다른 사이즈 입을 필요 없어요. 부정으로 대답을 한 겁니다. 왜? 사이즈가 맞거든. No I think this size fits you This size fits you 이젠 이 표현 아시겠죠? 이 사이즈 맞는 것 같은데요? 이런 뜻입니다. 좋습니다. 자 듣고 따라해보도록 할게요. No, I think this size fits you 아니에요. 이 사이즈 제가 보기엔 이 사이즈 맞는 것 같아요. No, I think this size fits you 네, 좋습니다. 자, 다음 질문 대답 들어보도록 할게요. Do I have to wear another size? It will be better if you wear one size bigger. 자, 여자가 얘기를 했는데요. 뭔가 좀 장황하게 얘기를 했죠? 네, 부정의 표현을 했는데요. 뭔가 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정과 설명 대답이 같이 어우러진 그런 대답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박스로 별표를 쳐놓으세요. 박스를 쳐놓으세요. It will be better. It will be better.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나아질 거예요. 더 나을 거예요. 이런 뜻이죠. It will be better if 그랬으니까 만약에 뭐뭐한다면 더 나을 건데요. 이런 뜻이에요. 만약에 뭐뭐한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뜻이죠. It will be better if 입에 달고 기억을 좀 해두세요. It will be better if 많이 앞으로 쓰게 될 거야. 알겠어요? It will be better if 만약에 뭐뭐한다면 정말 좋을 텐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황이 더 좋아질 거예요. It will be better. It will be better. 상황이 더 좋아질 거예요. It will be better. 줄여서 뭐예요? It will be better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It will be better if 이런 뜻이에요. 만약에 뭐뭐한다면 더 좋아질 거예요. 이 여자가 얘기한 거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It will be better if you wear one size bigger. 틀을 기억을 해두니까 뒷문제 확 들리죠. It will be better if you wear one size bigger. 대략 뭐예요? 한 사이즈만 더 큰 거 입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굳이 뭐 다른 사이즈 그렇게 입을 필요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한 사이즈만 큰 거 들리게요. 이런 뉘앙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It will be better if It will be better if 발음이 좀 어렵죠? 줄여서 It'll be better if It'll be better if It'll be better if You wear one size bigger. 한 치수 큰 걸 입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아두세요.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아시겠죠? 특별판에 표현들이 무지막지하게 나옵니다. 누누이 설명드리지만 여기서 나오는 표현만 다 알아도요. 일반적인 회원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어요. 꼭 기억을 좀 해둡시다. 이런 표현들. 뭐뭐한 것이 만약 뭐뭐한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It will be better if 좋습니다. 그 문장 듣고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 사람들 발음할 때 이 발음 살짝 죽인다는 거 그런 것도 기억을 해두세요. 잘 안들리죠? 이프가 그렇죠? It will be better if you wear one size bigger. It will be better if you wear one size bigger. 네 좋습니다. 따라오세요. 좋습니다. 한 번 더 들어볼게요. It will be better if you wear one size bigger. 네 좋습니다. 다음 질문 대답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실 것 같아요. 선생님. 오늘은 왜 선생님 혼자서 하시나요? 똘보기가 잘렸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사실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 똘보군이 군 복무 중에 사실 군 복무가 그 친구가 대기오염 측정하고 그런 걸 좀 하는데 그걸 하다가 교통 사고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들리는 말로 중앙선을 침범해서 마구 과석을 하던 차에 이 친구가 코너에서 들어오다 바로 쳐가지고 입원을 했습니다. 지금 저도 급박스럽게 급작스럽게 받은 소식이라서 하루 있다가 입원한 상태 똘보군 병문화를 봤었는데 일단 그 당시에 의식이 없었는데 의식이 돌아왔고 그 다음에 크게 다행히도 크게 부상한 부분은 없다 그래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일단 좀 놀랬지 그래서 크게 몸이 붕 떴다가 떨어진 다행히 머리나 척추 이런 데로 떨어졌으면 큰일 날 뻔했을 텐데 다행히 옆쪽으로 몸으로 떨어졌대요. 그래서 지금 타박상이나 그런 게 심해가지고 거의 거동을 못하고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체할 수가 없어서 제가 혼자 당분간은 혼자 방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우리가 또 혼자 제가 할 경우에 혼자 하면서 우리가 또 얻을 수 있는 그런 장단점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부전해 합시다. 대신 제가 좀 속도를 좀 빨리빨리 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혼자 해도 끝까지 들어주실 거죠? 네. 좋습니다. 어쨌든 그 똘복음 빨리 쾌유를 제가 좀 바라고요. 우리 청취자분들도 아마 많이 기원을 하실 거라 믿습니다. 일단 우리가 방송 열심히 하고요. 공부 열심히 하고 있죠. 그렇게 하면서 기다리도록 합시다. 자 113번이죠. 질문 대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o I have to stay in the hospital? Yes. You need an operation. So you need to be in the hospital for about one week. 네. 좋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Do I have to stay in the hospital? 이렇게 물어봤죠. Stay in the hospital 그랬으면 우리가 이제 5권에서 배웠었죠. 병원에서 머물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입원하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달라 그랬습니다. 제가 입원해야 되나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잘했더니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스라고 그런 거 보니까 긍정으로 대답을 했는데요. 좀 길게 얘기를 했죠. 이거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문장에서 전체 틀은 마찬가지입니다. 쏘라는 접속사로 연결된 두 개의 문장입니다. 그렇죠?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단어가 좀 새롭게 나오는데요. 단어 여러분들이 극복하셔야 됩니다. You need an operation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You need an operation operation 그러면 뜻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수술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You need an operation 불행히도 뭐예요? 수술해야 된다는 뜻이죠. You need an operation so 수술하셔야 돼요. 그래서 you need to 당신은 뭐 뭐 해야 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Yes, you need an operation so you need to be in the hospital for about one week 자 그러니까 뒤에 문장은 조금은 쉽게 들리죠. 뭐라 그래요? you need to be in the hospital for about one week you need to be in the hospital 아까 뭐예요? stay in the hospital be in the hospital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죠? 입원해야 됩니다. for about one week 일주일가량 동안 입원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의미 아시겠죠? so를 중심으로 두 개의 문장이 연결이 된 겁니다. you need an operation 수술하셔야 돼요. so you need to be in the hospital for about one week 대략 한 일주일 정도 입원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되셨어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요 들으면서 한번 따라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어동사 so 주어동사입니다. you need so you need 아시겠죠? 듣고 따라해볼게요. yes you need an operation so you need to be in the hospital for about one week 네, 좋습니다. 자, 따라올 수 있죠, 그렇죠? yes you need an operation so you need to be in the hospital for about one week 그렇죠? 이렇게 잘라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만 더 듣고 따라해볼게요. yes you need an operation so you need to be in the hospital for about one week 네, 좋습니다. 자, 발음 잘 생각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대답 들어보도록 할게요. do I have to stay in the hospital? you don't have to be admitted to the hospital today but please come back tomorrow 네, 자, 이 문장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에 좀 꼬이긴 했는데 일단 뭐예요? you don't have to 이렇게 들었죠? 그러니까 일단은 그렇죠, 당장 입원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거기 보시면 좀 새로운 표현이 나왔는데요 어드미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어드미트 그러면은 보통 뭐예요? 어디어디에 들어가는 거를 승인하다 어떤 과정의 과정을 받는 것을 승인하다라는 뜻이 우리가 어드미트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가 어드미션, 어드미션 그러잖아 그렇죠? 뭐 미국의 학교나 그런 걸 얘기할 때 학교 지원 같은 거 할 때 우리가 어드미션 받았다 뭐 이런 표현을 쓰죠 승인을 받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면 어드미트라는 단어를 썼는데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you don't have to 당신은 뭐뭐 할 필요 없어요 you don't have to be admitted to예요 be admitted 수동형으로 쓰였어요 그렇죠? 당신은 승인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런 뜻이에요 어디에? to the hospital 이렇게 얘기를 하죠 you don't have to be admitted to the hospital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병원에 승인받을 필요가 없어요 you don't have to be admitted to the hospital today 오늘 당신은 병원에 승인받을 필요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오늘 병원에 입원할 필요는 없어요 이런 뜻이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뭐가 연결돼요? but으로 연결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문장 but 그런데 please come back tomorrow 내일 다시 와주세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오늘 입원할 정도는 아니니까요 내일 병원을 다시 방문해 주세요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어동사 but 그 다음에 그냥 명령령 이렇게 구성된 문장인데요 여기서 좀 여러분들이 어려운 표현 어렵다기보다 좀 생소한 표현이 admit라는 단어가 쓰여졌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좀 어렵을 거예요 나머지는 다 쉬운 단어들입니다 you don't have to be admitted to the hospital 아시겠죠? you don't have to be admitted to the hospital today but please come back tomorrow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you don't have to be admitted to the hospital today but please come back tomorrow 네, 지금 보니까요 마찬가지로 T 발음을 좀 죽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잘 명확하게 들리진 않아요 그죠? be admitted to 어디어디에 승인을 받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be admitted to 그런데 발음이 어떻게 돼요? admitted 이렇게 발음을 안 하죠? TT니까 특히나 be admitted to be admitted to 그것도 좀 기억을 해 주세요 you don't have to be admitted to 따라오실 수 있나요? 어디에 승인받다? be admitted to be admitted to 따라하세요 be admitted to be admitted to the hospital 그죠? 그러면 앞에 문장을 붙이면 어떻게 돼요? you don't have to be admitted to the hospital today you don't have to be admitted to the hospital today 오늘 당신은 병원에 입원할 필요는 없어요 입원할 정도는 아니에요 이런 의미예요 다시 한 번요 you don't have to be admitted to the hospital today but please come back tomorrow 하지만 내일 좀 와주세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좋습니다 자 이거 듣고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be admitted to be admitted to the hospital 아시겠죠? you don't have to be admitted to the hospital today 그걸 좀 기억을 해둡시다 자꾸 따라해 버릇 하세요 자 듣고 따라해 보도록 합시다 you don't have to be admitted to the hospital today but please come back tomorrow 네 좋습니다 어드미트라는 단어 어드미트라는 단어 그걸 좀 여러분들이 명심을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디어디에 들어가는 걸 승인하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죠 be admitted to 어디어디에 승인받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 대답 들어보도록 할게요 do I have to stay in the hospital? due to lack of rooms I will contact you later 네 보통 보면요 이런 표현을 간혹 씁니다 뭐뭐 때문에라는 표현을 할 때 because of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죠 또는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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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표현도 쓰기도 합니다 그것도 나중에 문장 나올 때마다 좀 설명드릴 텐데요 오늘 이제 due to due to 뭐뭐로 인해서 이런 의미로 좀 보시면 돼요 뭐뭐때문에 혹은 뭐뭐로 인해서 due to because of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due to lack of rooms lack of rooms lack이 뭐예요? 부족하다는 뜻이죠 due to lack of rooms 이런 거 좀 생소하죠죠 due to lack of rooms 방이 부족하기 때문에 I will contact you later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contact 아시겠죠? contact I will contact you later 좋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due to lack of rooms I will contact you later 네 병실이 부족하니까 연락드릴게요 due to lack of rooms I will contact you later 좋습니다 듣고 따라해보도록 할게요 due to lack of rooms 그럼 114번 질문 대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tay indoors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5권에서 배웠죠 방구석에만 있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그냥 실내에 있다 실내에 머물러야 하나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여자가 뭐라고 대답을 했죠 이것도 조금 새로운 생소한 표현이 나왔나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여자의 대답 여자의 대답 자 일단 우리가 since는 배웠고요 뭐뭐때문에 뭐뭐때문에 배웠고 뒤에 뭐라고 그럽니까? please stay indoors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렇죠 좀 안에 머물러 계세요 이런 의미죠 자 그럼 뭐 때문에 이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새로운 표현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들으셨나요? since it's pouring outside 이렇게 얘기하죠 since it's pouring outside outside는 밖이라는 뜻이고요 pouring pour 그러면 뭐냐면요 pour 쏟아붓다라는 뜻입니다 물이 쏟아붓다 이게 pour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since it's pouring outside 그럼 뭐예요? 바깥에서 물 쏟아붓는 건 비가 엄청 많이 온다는 뜻이죠 비가 엄청 많이 오기 때문에 안에 머물러 주세요 이런 의미예요 의미 아시겠어요? 좋습니다 자 한번 들어볼게요 since it's pouring outside please stay indoors since it's pouring outside please stay indoors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비가 엄청 많이 오고 있으니까 안에 좀 머물러 주세요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좋습니다 발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원형의 발음 듣고요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ince it's pouring outside please stay indoors 좋아요 since it's pouring outside please stay indoors 다시 한번 듣고 따라해볼게요 since it's pouring outside please stay indoors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단어도 계속 외우는 거죠 새로운 단어들도 여러분들이 꼭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대답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건 뭐 어느 정도는 좀 파악할 수 있겠죠 no 그랬죠 아니에요 방구석에만 있지 마세요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no you could go you could go could would 백만 번 얘기했습니다 백만 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들리잖아요 이럴 때죠 you could go wherever you want whatever you want wherever you want 그렇죠 어디든지 가세요 이런 뜻이죠 좋습니다 자 이거 듣고 발음해 보도록 할게요 no you could go wherever you want 좋습니다 아니요 당신이 원하시는 곳 어디든지 가셔도 됩니다 no you could go wherever you want 네 좋습니다 자 용어도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질문 대답 들어보도록 할게요 do I have to stay indoors you can leave after one hour so please wait 네 여자가 얘기를 해줬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leave라는 단어 들으셨나요 떠나다 you can leave after one hour 한 시간 뒤에는 나가실 수 있어요 so please wait 기다려주세요 듣고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you can leave after one hour so please wait 좋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after one hour after one hour 한 시간 뒤에는 after one hour you can leave after one hour so please wait you can leave after one hour so please wait 네 좋습니다 잘 하셨고요 자 11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대답 자 들으셨어요 뭔가 좀 공통점을 찾았나요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do I have to change my mind 이렇게 얘기했죠 제 생각 바꿔야 되나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남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yes 그랬죠 바꾸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그 표현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앞에 부분 좀 주의해서 들어오세요 yes I think it might be better if you change your mind 뭐하고 좀 비슷해요 우리가 배운 거 it will be better if 했었죠 it'll be better if it'll be better if 만약에 뭐 뭐 한다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뭐를 썼어요 it might be better if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이에요 it might be better if 만약에 뭐 뭐 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앞에 뭐가 붙어 또 그렇죠 I think가 붙었단 말이에요 이게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의미상으로 그렇죠 I think it might be better if 이렇게 표현을 해줬습니다 I think it might be better if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뭐 뭐 한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들어보세요 yes I think it might be better if you change your mind 그러면 뒤에는 바로 들리죠 yes I think it might be better if you change your mind 그냥 받았었죠 예 제가 보기엔 그냥 당신이 당신의 의견을 바꾸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it'll be better if it might be better if 앞에 I think 글을 붙여서요 I think it might be better if I think it might be better if you change your mind 되셨나요 자 한번 도전해 봅시다 듣고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예 제가 보기엔 당신의 의견을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yes I think it might be better if you change your mind 좋습니다 it will be better if it'll be better if it might be better if 같은 의미예요 있죠 I think it might be better if I think it might be better if you change your mind 네 좋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저희가 네이티브 음성을 따로 또 올려드리니까 그때 마음껏 연습을 좀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대답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는요 대답을 보면 큰 틀이 하나 나와요 그것만 딱 잡으면 금방 의미가 파악이 될 겁니다 대답 들어보세요 이거 눈치 빠르신 분들은 잡았죠 틀 뭐예요 긴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틀 I prefer I prefer 더 좋아하다라는 뜻이죠 I prefer A to B잖아 그죠 그럼 I prefer 그 다음에 to가 또 나오겠죠 들어보세요 to를 잡아 봅시다 I prefer the suggestion you made yesterday to the one from today 자 I prefer I prefer A to B예요 나는 B보다 A가 더 좋아요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yesterday가 나왔고 today가 나왔어요 대략 그러면 뭐가 더 좋다는 얘기야 today가 뒤로 나왔죠 그러면 yesterday가 yesterday가 앞에 나왔으니까 I prefer A to B 난 A가 더 좋다는 뜻이니까 어제 뭐뭐한 게 더 좋아요 되셨나요 좋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I prefer I prefer the suggestion you made yesterday to the one from today 대략 권리죠 그죠 자 뭐라 그래요 I prefer the suggestion you made yesterday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You made yesterday 왜 made가 나왔을까 그렇죠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그죠 Do work make a reservation make 동사를 쓴다 그랬죠 make a suggestion 제의하다 제안하다 이럴 때도 make 동사를 빌려 쓰기 때문에 The suggestion you made 그러면 당신이 한 제안 The suggestion you made yesterday 당신이 어제 한 제안 그죠 I prefer the suggestion you made yesterday 저는 어제 당신이 한 제안이 더 마음에 들어요 뭐보다 To the one from today 오늘 한 제안보다는 어제 한 제안이 더 마음에 들어요 I prefer the suggestion you made yesterday to the one from today 자 전체 틀이 어떻게 돼요 I prefer A to B 구체적으로 하면 어떻게 돼 I prefer the suggestion to the one I prefer the suggestion you made yesterday to the one from today 듣고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요 지금 의견보다는 어제 말하시는 의견이 더 마음에 들어요 I prefer the suggestion you made yesterday to the one from today 네 좋습니다 자 틀 생각하셔서 말을 해 버릇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문장 구성을 보면 지금 이런 거 The suggestion you made 그죠 뭐 이런 표현 많이 쓰죠 우리가 그죠 이런 것도 자꾸 좀 연습을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주 좋은 연습이에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듣고 따라해볼게요 I prefer the suggestion you made yesterday to the one from today 네 좋습니다 자 다음 질문 대답 들어보도록 할게요 Do I have to change my mind? No I like your opinion 아니요 저는 당신의 의견이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좋습니다 이건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질문 대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o I have to change some money to dollars? Yes You need to change the money 네 지금 남자랑 여자랑 대화를 했죠 남자가 얘기를 합니다 Do I have to change some money to dollars? 제가 돈을 달러로 환전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고 그래요 Yes You need to change the money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쉬우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 돈을 환전하셔야 돼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거죠 그죠 긍정 대답이 되겠고요 다음 질문 대답이요 Do I have to change some money to dollars? Nope You don't have to change 네 이 대답도 뭐 우리가 쉽게 갈 수 있겠죠 Nope You don't have to change 아니요 환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다음 질문 대답이요 Do I have to change some money to dollars? No The company will change it for you 네 이것도 들으셨네 No 아니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The company will change it for you 회사에서 대신 환전해 줄 겁니다 넘어갈게요 아시겠죠 117번 질문 대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Do I have to bring my resume in person? Yes Please submit it at the front desk of the company 지금 남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Do I have to bring my resume in person? 이렇게 얘기했죠 제가 직접 제 이력서 가지고 와야 합니까? 자 이제 남자가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게 조금 연읍이 된대요 다시 한번 기회 드릴게요 들어봅시다 Yes Please submit it at the front desk of the company 자 남자가 뭐라고 그럽니까? Yes Please까지는 들으셨죠 Yes Please submit it at 이렇게 얘기를 하죠 Submit it at 이게 무슨 단어입니까? Submit it at Summit이라는 단어 아세요? Submit Submit 하나 이것도 또 외워둡시다 제출하다라는 뜻입니다 아마 우리가 그렇죠 이력서에 여러가지 제출하다라고 할 땐 다 submit 이 표현을 많이 씁니다 핸드인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Submit Submit 제출하다라는 뜻입니다 Submit it 그랬으니까 그것을 제출하다죠 Submit it at 어디어디에 그것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뜻입니다 별거 없죠 그런데 이게 연음이 되기 때문에 좀 안 들리는 거야 Yes Please submit it at the front desk of the company 확 들어오죠 회사 앞 안내데스크에 제출해 주세요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요 어렵진 않은데 연음 때문에 항상 우리가 고생을 합니다 자 요거 우리가 한번 발음 듣고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ubmit it at Submit it at Submit it at the front desk Submit it at the front desk Please submit it at the front desk Please submit it at the front desk of the company 되셨나요? 좋습니다 자 듣고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Yes Please submit it at the front desk of the company 좋습니다 회사 앞 안내데스크에 제출해 주시면 돼요 Yes Please submit it at the front desk of the company Yes Please submit it at the front desk of the company 좋습니다 Submit it at Submit it at the front desk Submit it at the front desk of the company 좋죠 좋습니다 다음 질문 대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Do I have to bring my resume in person? No You can send it through the mail 자 요것도 뭐 금방 왔죠 여자가 얘기한 거 No 그랬죠 아니요 You can send it through the mail Through the mail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Through the mail 그랬으니까 이거 뭐야 우편으로 보내라는 얘기죠 우편으로 그냥 보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요거 한번 듣고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Through the mail 요런 표현도 좀 기억을 해둡시다 No You can send it through the mail 네 좋습니다 다음 질문 대답이요 Do I have to bring my resume in person? No You could send it online No You could send it online Online 그랬으니까 인터넷 요렇게 보시면 되겠죠 You could send it online You could send it online 아니요 인터넷으로 보내셔도 됩니다 되셨죠 좋습니다 Send it online 인터넷으로 그것을 보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것도 한번만 듣고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표현 No You could send it online 좋습니다 꼭 필요한 표현들이니까 꼭 꼭 꼭 여러분들이 숙지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18번 질문 대답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Do I have to bring it back to you when it's finished? Yes Please bring it back to me 네 이건 뭐 질문이 더 길었죠 요것도 5권에서 다 했던 내용인데요 Do I have to bring it back to you? Bring it back to you 그랬으니까 당신한테 되돌려주다는 뜻입니다 Do I have to bring it back to you when it's finished? 제가 끝나면 도로 갖다 드려야 하나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한번 대답은 쉬웠죠 Yes Please bring it back to me Please bring it back to me 듣고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Yes Please bring it back to me 네 저한테 도로 가져다 주십시오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 대답 들어보도록 할게요 Do I have to bring it back to you when it's finished? No You don't need to bring it back 자 남자 거절했죠? No You don't need to bring it back 아니요 가져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넘어갈게요 좋습니다 다음 질문 대답이요 Do I have to bring it back to you when it's finished? No You can keep it 아니에요 그냥 가지세요 가지세요 이렇게 표현할 때 어떤 표현을 씁니까? Keep 동사 쓰죠 No You can keep it Have 동사보다는요 그냥 keep it 그냥 그렇죠 네가 소유의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너 갖고 있어 이런 의미가 좀 더 강하죠 No You can keep it 아니요 그냥 가지셔도 돼요 You can keep it 좋습니다 자 이거 듣고 한 번만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Keep이라는 단어를 좀 익혀 둘게요 No You can keep it 네 좋습니다 119번 질문 대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Do I have to transfer to get downtown? Yes You have to transfer to another bus in the middle 네 지금 이 상황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쓰게 될 표현이죠 그렇죠 보통 이제 낯선 곳에 가셔서 낯선 곳에 가셔서 교통편 물어볼 때 이런 표현을 많이 쓰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시내로 가는데 환승해야 하나요?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자 남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Yes You have to transfer to another bus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Yes You have to transfer to another bus in the middle 자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Yes You have to transfer to another bus 이렇게 얘기했죠? 네 다른 버스로 환승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뒤에 뭐가 붙었어요? In the middle In the middle Yes You have to transfer to another bus in the middle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중간에 다른 버스로 환승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이거 듣고 따라해보도록 할게요 Yes You have to transfer to another bus in the middle 네 좋아요 다시 한 번요 Yes You have to transfer to another bus in the middle 네 다음 질문 대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Do I have to transfer to get downtown? Yes You need to transfer to the subway in the middle 네 여자도 환승하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뭐로 환승하래요? 그렇죠 subway 그렇죠? 지하철로 환승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You need to transfer to the subway in the middle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듣고 따라해보도록 할게요 Yes You need to transfer to the subway in the middle 네 네 좋습니다 한 번 더 듣고 따라해볼게요 Yes You need to transfer to the subway in the middle 좋습니다 거기 끝에 in the middle 항상 곡을 붙였죠 중간에 중간 지점에서 이렇게 보시는데 이게 반드시 위치상에서 중간이라는 뜻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회화를 보다 보면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상황 가운데 이런 의미로도 쓰여요 in the middle of dinner 예를 들어서 in the middle of dinner 그러면 그렇죠 저녁 식사 중에 저녁 식사 중에 아시겠죠? 어떤 위치상에서의 중간에서 이런 의미도 있고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런 의미도 있다는 거 그것도 참고로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 대답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건 뭐 부정 대답이죠 보통 대답할 때 보면 you don't have to you don't need to you have to 이런 거 많이 쓰네요 아니요 환승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좋습니다 120 질문 대답 120번 질문 대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많이 쓸 표현인데요 뭐 같은 119번이나 120번이나 같은 맥락입니다 Do I have to transfer for central park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central 공원 가려면 환승해야 되나요? 여자가 길게 대답을 했죠 근데 어느 정도는 우리가 따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인 틀로 얘기를 했는데 문장만 길 뿐이지 기본적인 틀로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볼게요 네 이거는 틀이 보이죠 if 문장이잖아요 if 주어동사 컴마 주어동사 당신이 만약 뭐뭐를 한다면 당신은 뭐뭐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누누이 했던 겁니다 yes if you take the bus from here 이 정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렇죠 yes if you take the bus from here 여기서 버스를 타고 하시면요 you can get off 당신은 내리실 수 있어요 어디서 at the front of at the front of central park central park 바로 앞에서 씁니다 이런 의미죠 되셨네 get off 내리다 어려운 거 없잖아 at the front of 그렇죠 다 공부를 했습니다 어디어디 앞에서 take the bus 버스를 타고 하다 좋습니다 워밍 발음 듣고요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이건 따라해볼게요 yes if you take the bus from here you can get off at the front of central park 네 좋습니다 버스를 그냥 여기서 타면은 간단한 얘기죠 결국이죠 yes if you take the bus from here you can get off at the front of central park 됐나요 좋습니다 다시 한번 듣고 따라해볼게요 yes if you take the bus from here you can get off at the front of central park 네 좋습니다 지금 그 교재 없이 따라하시는 분들은 대단하신 거고요 사실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문장을 틀리지 않고 이렇게 단어 틀리지 않고 하긴 쉽지 않아요 교재 없이 따라하시는 분들이 대단하신 거고 웬만하면 좀 어렵죠 사실 어려운 게 암만 그렇다 하더라도 허공부고 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교재 보시고 처음에 하시고요 조금 낮으면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이제 네이티브 올려드리면 그 음을 갖고 그대로 여러분들이 음 해석을 같이 하시면서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요거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질문 대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남자는 뭐예요 몰라요 길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sorry 이렇게 얘기를 하죠 환승하라 마라 이렇게 얘기 안 하고 sorry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I don't know I don't know the way죠 I don't know the way I don't know the way 뭐예요 길 몰라요 이런 뜻입니다 I don't know the way around here 이 동네 이 근처 길 잘 몰라요 이런 뜻입니다 근데 뭐가 들어갔어요 부사가 하나 들어가니까 더 길어 보인단 말이야 들어봅시다 sorry I don't really know the way around here 그렇죠 괜히 쓸데없이 I don't really 이런 단어 들어가니까 이런 부사가 들어가니까 여러분이 확 무너진단 말이에요 I don't really know the way around here 자칫 잘못한 뭐야 앞에 I don't 이걸 싹 잊어버리고 really know 이게 확 들려서 뭔가 길을 안다는 뜻인가 이렇게 혼동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sorry I don't really know the way around here 네 really 이런 부사에 속지 마세요 아시겠죠 죄송합니다만 저도 이것을 잘 몰라요 sorry I don't really know the way around here 원어민 발음 듣고 따라해보도록 할게요 sorry I don't really know the way around here 좋습니다 처음에 입에 잘 안 익어도요 자꾸 해버릇 하시면 여러분들이 리스닝도 좀 쉽게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다시 한번 듣고 따라해볼게요 sorry I don't really know the way around here 좋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도 이곳을 잘 모릅니다 sorry I don't really know the way around here 네 좋습니다 다음 질문 대답 들어보도록 할게요 do I have to transfer for Central Park No right across the street is the Central Park 지금 Central Park은 어디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 지금 질문하는 사람이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여기 대화에서 그렇죠 뭐라 했어요 No right across the street 길 건너편이 is the Central Park Central Park Central Park Central Park 좋습니다 따라해볼게요 No right across the street is the Central Park 좋습니다 한 번 더요 No right across the street is the Central Park 네 좋습니다 자 여기서요 ride across the street 이게 주어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ride across the street is the Central Park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이 문장에서 주어도요 The Central Park 이게 주어입니다 아시겠죠 그건 좀 혼동하지 마세요 자 그럼 ride across the street 은 뭐냐 소위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부사예요 부사 부사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부사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쓰느냐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부사구를 앞으로 뺐을 때는 주어 동사가 그냥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부사구는 이렇게 주어 자리에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주어는 아닙니다 주어는 The Central Park 가 주어예요 그러니까 원래 문제는 뭐냐면 The Central Park is right across the street 이렇게 되는 문제인데요 지금 질문한 사람이 버스 타고 어디를 가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에요 바로 길 건너편이 Central Park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겁니다 이건 이제 나중에 저희가 문법 시간에 문법 방송을 또 저희가 이제 구성을 하고 있는데 그럴 때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처음으로 혼자서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귀에 쏙쏙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최선을 다할 뿐이니까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13강에서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은 sót 2번 3Gs 4Gs 5Gs 5G 5Gs 5Gs 6G 5G 7G 8G 8G 10G 9G 9G 8G 한글자막 by 한효정